고객님 화면을 뱉게 하자 미소리이고 음성 상상 장명아 왜 전화 안 받아 나도 사랑해 김혜준 한심하게 배고파 죽는줄 알아요 진짜 더 먹을래? 아니 다 먹었어 엄마 이제 나랑 집에 가자 나랑 같이 집에 가는 거야? 응? 아빠랑 이혼도 없었던 일로 하는 거다? 강희야 말했잖아 엄마 너랑 집에 못 가 그럼 나도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갈 거야 출근도 안 하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따라와 따라오라고 참 뭐라고 하면 내가 못 갈 줄 입고 싶은 옷 골라 왜 나한테 잘해줘요? 나 언니한테서 우리 엄마 뺏으러 왔거든요 입었던 옷이라 싫으면 나가서 사와 싫어? 아니 진짜 사요? 응 아니 사라니까 사긴 하는데 그래다 우리 엄마 집에 데려갈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나 구치소에 있을 때 부적 사다 준 거 고마웠다 뭐야 짜증나 이러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잖아